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21.5인치 현재 스마트폰 미러링과 연결해서 유튜브 연결 뉴스 채널 보고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통해서 현재 뉴스 채널 유튜브 개인용 핫스팟과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차량이 아트원에 입고되어서 황제차박 4인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차박 4인승 데모카 있고요. 손님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데모카와 동일한 작업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과연 본 차량 황제차박 4인승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석 쪽에서 비춰볼 건데요. 현재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4인승 버전이고요. 현재 침대 모두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앞쪽에는 넓은 레그룸 보고 있습니다. 커튼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 보고 있고 상부 쪽에는 21.5인치 현재 스마트폰 미러링 연결해서 유튜브 채널 뉴스 영상 보고 있습니다. 아트원 입사 채널에서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만 많이 다뤄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아 순정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번 가서 작업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마찬가지로 일렬 쪽 비추고 있습니다. 일렬 쪽에는 현재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2022년식 하이리무진 디젤 차량이고요.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만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원에서는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미스티 그레이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렬 쪽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 코튼 베이지와 동일한 컬러로 장착을 했습니다. 자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많이 설명을 했죠. 30mm 이상의 쿠션, 빵빵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고 더불어 이렇게 순정과 동일한 컬러를 해도 아주 예쁩니다. 즉 기능을 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조석에 보조모니터는 없습니다. 앞쪽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장점 물론 돈을 줘야 됩니다만 80만원 가량 돈이 들어갑니다. 냉온 커블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없습니다. 자 핸들 쪽 순정 사용했고요. 바닥 쪽은 현재 컬팅 자수 바닥 즉 일렬과 트렁크 쪽에 이렇게 컬팅 자수 바닥을 하고 여기에 라인 매트를 올리면 끝 2열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열 2열 동시에 비춰봅니다. 자 4세대 신형 카니발 모든 차량들이 많이 하는 평탄함이 요트 바닥 본 차량은 이렇게 넓은 레그룸이 있는 4인승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현재 언더 소프트가 접혀진 상태고요. 언더 소프트를 펼치면 1750 최대 1850 사이즈까지도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로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넓은 4구름에는 전자레인지, 기타 수납, 캠핑 용품 등을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측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장착되는 주름식 커튼이고요.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콘 블라인드와 한번쯤 비교를 했으면 합니다.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21.5인치 스마트폰 미러링을 연결해서 볼 수 있고 HDDMB 등을 볼 수 있는 21.5인치 기아 순정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와 비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이렇게 차분한 실내 등 장착이 되어 있고요.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가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실내 디자인과 늘 비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정 하이리무진 실내 영상 꼼꼼히 비춰보겠습니다. 역시 커튼 그리고 아래쪽에 요트 바닥은 아트원에서 평탄화 그리고 시공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측면 쪽에서 하이리무진 순정 이렇게 영상 담고 있습니다. 외장 하이루프 디자인도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비교를 해줬으면 합니다. 자 후속 쪽으로 가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22마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후속 쪽에서도 아트원 황제차박 4인승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되어 있고요. 양쪽에는 이렇게 팔걸이 올라가 있는 상태 상부에는 21.5인치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천정 디자인 후속 쪽에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비교를 환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치침모드지만 4인승 승차모드로 한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팔걸이 부분 올려주시고요. 팔걸이에 있는 버튼 그중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 언더소프트고요. 왼쪽에 있는 버튼은 등판 버튼인데 등판을 올려버리면 등판과 방석부분이 간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석부분을 승차모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즉 방석의 앞부분은 들리고 뒷부분이 이렇게 꺼지게 되면 승차시에 훨씬 더 편리하고 이 상태가 됐을 때 등판 스위치 올려주면 바로 침대 모드에서 승차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본 시트는 2인승으로 TS 교통안전공단 좌석미크 잠금장치 시험 성적을 받았고요. 안전벨트는 측면에 있는 3점식 순정 안전벨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승차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승차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 후석에 많은 수납공간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캠핑 장비 그리고 골프백 등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 이동이 가능하고요. 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또는 레일 끝부분까지 전동 침대 시트를 빼서 바깥쪽까지 침대 모드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도 아트원 황제차박 시트의 특징. 전기장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건데요.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까지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 다른 차량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상황. 현재 인산철 보조 배터리 어마어마합니다. 350A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40A 주행중 충전기 그리고 디젤 전용 에바스페커 무시동 히터. 절체 기능이 있는 220V 인버터 2000W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각종 릴레이 배선 보이고 있고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지만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빵빵한 전기장치를 가볍게 수납할 수 있는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신의 한 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역시나 신의 손으로 전기장치 작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돌려주면 고정이 됩니다. 측면 쪽에 스위치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측면 쪽에 스위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등판을 앞쪽으로 당겨 봅니다. 현재 전기장치 컨트롤러 스위치인데요. 상부에는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 현재 30도로 되어 있는데 25도로 낮추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무한대 한번 누르면 온 상태가 됩니다. 옆에는 무시동 히터 온도 센서 그리고 본 스위치는 전원 버튼인데요.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 차량은 열선 시트 그리고 시그 아울렛, USB 아울렛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 버튼은 스마트 테일 게이트 버튼인데요. 역시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립니다. 에코 파워팩 350A와 100% 충전되어 있다는 거 표시를 하고 있고요. 220V 인입장치고 아울렛은 이렇게 앞쪽에 있고 양쪽에 존재를 합니다. 전기장치 컨트롤러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빵빵한 전기장치가 수납 공간에 아주 가지런히 들어갈 수가 있고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 이동하는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평소에는 이렇게 4명이 승차할 수 있는 데일리카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주말에는 손가락 하나면 가볍게 침대 시트 모드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설명 아트원에서 새로 개발한 원목 옷걸이 봉인데요. 어떠신가요? 원목 재질이기 때문에 나름 친근감이 있지 않나요? 깔끔하게 옷걸이도 제작을 했습니다. 소비자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상부 쪽에 주름식 커튼도 보고 있고요. 현재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2022년형 하이리무진 디젤 차량이고요. 황제차박 4인승 전기장치 풀 그리고 요트 바닥 전동 침대 시트 등을 장착을 했고요. 신차 패키지는 차를 판매한 카매니저분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순정 하이리무진 차량을 출고를 해서 아트원에서 황제차박 할 수도 있는데요. 차량 금액, 전체적인 금액 그리고 튜닝 금액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가솔린 즉 디젤이 아닌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과 한번 철저하게 비교도 영상에 담고 사진으로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본 차량은 아트원 대목하고요. 역시 골프백 항상 실려있고 전동 침대 시트 상태고요. 앞쪽에는 넓은 레그룸에 이렇게 전자레인지 및 캠핑용품 담아놓고 있습니다. 상부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기아 순정과 한번쯤 비교 대상 스마트폰 미러링이 아닌 개인용 핫스팟 열어주면 바로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수월하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역시 이번에 새로 개발한 옷걸이 어떠신가요? 상당히 예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동일하게 4인승 황제 차방 모드를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 구독해주시면 4세대 신형 카니발 사용자의 다양한 용도에 맞는 리폼 튜닝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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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